오늘은 제가 그 이번에 합성 작업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안녕하세요. 오너필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너필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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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너필름입니다. 이번에는 제가 합성에 관심이 생겨 가지고 짠! 안녕하세요. 오너필름입니다. 이번 액션캠을 드디어 큰맘먹고 주문을 했습니다. 이 일을 해보고 싶어 가지고 천을 샀어요. 이렇게 천을 샀거든요? 오우 씨... 오우 씨... 오우 씨... 오우 씨... 오우 씨... 감사합니다.